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맞죠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다음주부터는 우리 예상문제 지금 들어가는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날짜 바뀐 것도 알고 계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도소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이제 세율까지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었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57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57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차피 뭐 양도소득세 문제네요 틀린거 찾아라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뭐래요 과세대상을 물어봤죠 그래서 봤더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래요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과세대상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분양권 같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뭐는 상속세는 상속세는 비용처리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상속이 게시된 날로 간대요 취득시기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뭘 물어봤느냐 하면 보유기관을 물어봤네요 자 보유기관을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래요 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 단어가 나와야죠 세율 자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기준시가를 물어봤습니다 기준시가 문제 나오면 무조건 분양권 문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뭘 더한 금액으로 간다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지금 2번 3번 4번을 물어보고 싶은 거였죠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속이죠 그죠 그래서 상속하고 상속하고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딱 이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5개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1번하고 5번은 그냥 임의적으로 놓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상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를 했다 그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느냐 일단 첫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용자는 누구다 당연히 누가 팔았으니까 상속인이 팔았으니까 상속인이 납세용자가 되죠 자 그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때 취득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뺀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뺀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팔았으니까 상속인이 팔았으니까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빼야죠 그래서 어느 당시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시점에 이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죠 그리고 이때 무슨 세금 냈어요 취득세 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세금도 내요 상속세도 냈겠죠 자 이 중에서 취득가액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취득세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한다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대신 상속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방금 나왔었던 2번 지문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무슨 당시 금액으로 한다 상속 개시 당시 금액으로 할 것이며 이 당시 납부했던 뭐까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대신 상속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구해졌으면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요 장특공제를 해줘야 되죠 장기보유특불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그렇죠 역시 상속이 뭐한 날로부터 개시한 날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해서 보유기간을 잡고 이걸 가지고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득금액이 나왔으면 기본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뭔만 아니면 다 해준다 믿음기만 아니면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때 세율 계산할 때만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렇죠 피상속인이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보유기간을 잡고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해 주십시오 세율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상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뭘 물어보든지 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물어보든 취득시기를 물어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뭘 계산할 때만 세율 계산할 때만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세율 무서워서 못 팔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의 보유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지간하면 2년이 넘겠죠 2년 넘어가면은 무조건 누진세니까요 그래서 딱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에서 배웠던 상속하고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 납세 문자는 누구다 상속이었을 때 취득세 납세 문자 상속인 각자 그리고 취득시기는 언제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될 것이고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 했다가 적용할 표준세율은 표준세율은 2.8% 농지는 2.3% 38광땡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가표준액 했다가 2.3 또는 2.8을 곱해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취득세 시간을 배웠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때 등록면허세로 낸다면 그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취득당시가액이에요 그래도 아셨어요? 취득당시가액 자 부동산가액 맞습니다 그때 부동산가액은 무슨 당시 금액으로 한다? 취득당시가액 왜냐면 취득이 원인이면 다 취득당시가액이에요 다만 그게 제 첫 기간이 경과해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에 한해서는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어떤 금액으로 가고 높은 금액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곱할 표준세율은 몇 프로? 등록면허세로 낸다면 0.8% 0.8% 0.3%는 없어요 그래서 0.8%를 곱해서 나온 세금을 언제까지 내느냐 등기하기 전까지 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6월 1일이 됐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는 납세 무자가 누구다? 그렇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다만 6월 1일까지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상속이 게시된 재산으로써 상속이 게시된 재산으로써 6월 1일까지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인이 납세 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된 상속인한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 건데 그때 고지서 산 금액은 뭘로 계산하느냐 그때 과세 표준은 뭘로 계산한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게 주택이면 60%고 토지건축물이면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비례세나 누진세를 적용을 해서 고지서 만들어서 징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지금 설명드렸던 이네요 딱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서는 첫 번째는 상속세는 절대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취득일은 무조건 언제로 한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되 뭘 물어볼 때만 세율 물어볼 때만 누가 취득한 날로 간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자산을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그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내가 내 걸 판다 그죠? 근데 2월 과세에 해당하면 내가 네 걸 판다 부인 규정에 해당하면 네가 네 걸 판다 항상 이 동그라미 칠 줄 아시라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거 판다 내가 네 거 판다 네가 네 거 판다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구? 증여받은 자 취득가액은 증여당시가액으로 가고 이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비용처리해준다 안해준다? 비용처리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랬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상속세도 비용처리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보유기간도 언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걸로 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이 사람 걸로 가는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게 2월 과세에 해당한다 자 2월 과세에 해당하려면 이 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관계야 되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관계야 되고 이 사람들이 거래한 물건이 무엇이어야 돼요? 부동산이거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거나 또는 회원권이었을 때 그리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10년 이내라면 10년 이내라면 2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죠? 그러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한 자가 취득한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계산하는 것을 무슨 과세? 2월 과세 그러면 납세금자는 누구? 증여받은 자고 취득가액은? 증여한 자가 취득한 당시에 가액으로 갈 것이고 보유기간도? 증여한 자가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다시 이만큼 내더라 그래서 증여세가 이중과세 걸린다 그래서 이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라? 그렇죠?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면서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면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몇 년 이내라면? 10년 이내라면 그 결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그죠? 그때는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 뭐하고? 부인하고 누가? 증여한 자가 직접 뭐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부인규정 그래서 이때 납세금자는 누구? 증여한 자 그죠? 취득가액은 증여한 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갈 것이고 보유기관도 증여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이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그렇죠? 애초부터 증여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취소시키고 납부한 게 있으면 뭐 하십시오? 환급시키십시오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이 경우에만 이 두 사람이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월과세고 얘가 부인규정인데 만약에 이월과세와 부인규정이 중복되더라 중복되면 뭘 적용하십시오? 이월과세를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니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회원권이 아니라면 그때는 무조건 부인규정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만 이월과세 단 그게 10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일반 증여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딱 봐도 사례 문제죠 양도소득세 사례 문제는 문제를 읽는다 안 읽는다? 제발 좀 읽어라 아셨죠? 제발 좀 읽어주세요 문제를 양도소득세 빼고는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읽어도 안 늦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먼저 문제를 먼저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뭘 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셨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분명히 지금 무슨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중간에 무슨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월과세하고 관련된 문제이거나 그러니까 이월과세하고 관련된 게 부인규정 포함해서 또 하나는 부담부증여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증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양도하고 증여는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증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담부증여 아니면 이월과세 쪽 문제예요 그러면 부담부증여 문제가 나오려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대신 이월과세나 부인규정 쪽 문제라면 이 단어가 나오겠죠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증여가 나왔는데 뒤에 가서 눈 씻고 찾아봐도 채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무슨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자산을 뭐해서? 취득을 해서? 뭐한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뭐했을 것이다? 양도했을 것이다? 딱 그려놓고 들어가자고요 됐죠? 그려놓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딱 봐도 갑, 을, 병 세 사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병은 맨 마지막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갑과 을인데 그 순서가 갑, 을인지 을, 갑인지 이거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갑이 뭐였대요? 을, 에게 갑이 을, 에게 증여를 했답니다 그러면 순서가 갑, 을, 을, 갑이에요 그렇죠? 갑, 을이죠 됐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료만 집어넣어보죠 자 거주자갑이 2018년도 1월 10일 날 1월 20일 날 취득을 했대요 갑이 취득한 날은 언제? 2018년도네요 1월 달에도 뭐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얼마에? 3억에 취득을 했다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걸 22년도에 증여를 했다네요 얼마에? 8억에 됐나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뭐였답니까? 얼마에? 10억에 매도했답니다 근데 이 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배우자 관계네요 자 이 둘 관계가 배우자 관계죠? 그 다음에 이 둘이 거래한 물건이 건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증여받아서 24년도에 팔았으니까 몇 년 이내 팔았어요? 10년 이내 판 거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제조건 충족 두 번째 전제조건 충족 세 번째 전제조건 충족 다 충족했습니다 됐죠?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2월 과세 첫 번째 전제조건 충족했죠? 첫 번째 충족했고 두 번째 충족했고 세 번째 충족했습니다 세 개 다 충족했으니까 2월 과세 맞죠? 2월 과세니까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되네요 누가? 내가 네 걸 파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죠 납세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납세무자는 을이 돼야죠 자 2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부터 보유기간 잡아줘야죠? 자 보유기간 3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3년 넘었네요 그리고 물건이 부동산이네요 자 부동산이고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라는 말은 없으니까 다 등기가 되어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장특공제 요건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매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별다른 말은 없으니까 다 국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이니까 부동산이고 18년도부터 잡았으니까 3년 이상 보유했죠 그럼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죠 답은 2번이겠네요 왜냐하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3번에 봤더니 취득가액은 8억이랍니다 8억 맞아요? 아니죠 3억이 돼야죠 8억이 아니라 3억이잖아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증여세는 세액공제 준대요 맞아요? 아니죠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5번에 봤더니 연대납샘과 있답니다 틀렸죠? 연대납샘과 있을 리가 없죠 연대납샘문은 어디에서만 부인규정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딱 이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답을 찾는 데는 거의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죠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